안녕하세요. 소중하신 노을님들 지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민성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이미 저희 채널에서 몇 작품을 소개해 드렸고 인기도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창작활동을 하시며 유튜브에 직접 구민성 글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사날배 동화와 친구야 있잖아 꽁트 중심으로 작가님이 직접 낭독을 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노을님들께서는 한번 방문하시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꼰대와 애새끼의 작품 개요는 작가님의 작품 얻어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작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세대 갈등을 신구 세대 각각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평범한 결론이지만 그 평범함에 대한 사회의 비범한 노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람의 앞모습만큼이나 뒷모습도 볼 수 있는 자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꼰대와 애새끼 지연이 구민성 1 자주색 페라리가 불과 1미터 앞에서 멈추었다. 하마터면 받칠 뻔했다. 야 이 빙킹 같은 꼰대 죽고 싶어 환장했어? 차창을 내린 젊은이는 거침없이 폭언을 퍼부었다. 차창은 짙은 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고 젊은이의 선글라스도 꽤 짙은 색이다. 머리를 붉게 염색하고 귀걸이도 한쪽에 두 개씩이나 달고 있는 젊은이는 설원 안팎으로 보였다. 아니 젊은이 이 좁은 길에서 그렇게 과속으로 달리면 과속 좋아하네 이 꼰대가 살기 싫은가? 젊은이가 차문을 열고 내렸다. 병원은 멈추댔다. 자신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크고 100kg도 훨씬 넘어 보였다. 이봐 영감 눈깔 빠졌어? 여긴 횡단보도가 아니잖아? 또 영감이란다. 아직은 이런 말이 낯설고 어색하다. 어르신 소리도 듣기 싫은데 말이다. 젊은이는 사태질에 반말과 욕설까지 섞어가며 취물 튀겼다. 행인들은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고 제갈길만 재촉했다. 병원은 이 젊은이가 두려운 만큼 행인들도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구는 나무도 없고 복잡한 인도마저 텅 빈 느낌이었다. 죽고 싶으면 곱게 집에서 죽어 객사하지 말고 지기미. 젊은이가 침을 찍 뱉으며 떠났고 병원은 할 일 없이 차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아, 딸. 그 자식 되게 거치네. 조폭인가? 근데 이상하네. 차박휘 사곡이 왜 저럴까? 한쪽만 길고 한쪽은 짧네. 병원은 엉뚱한 생각을 하며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곧 무너질 모래성을 떠올렸다. 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가? 자식 같은 놈에게 봉변을 당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끝내야 하는가? 어디 하소연하거나 위로받을 곳도 떠오르지 않았대. 오히려 누가 할까봐 걱정이 되었대. 사실 병원은 환갑을 넘기며 무척 약해졌다.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마찬가지다.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늘 위축되었다. 어디 가서 고함이라도 실컷 지르고 싶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곳도 없고 또 지금은 목욕탕에 가는 중이다. 목욕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의 잔소리에 또 밀려서 가는 것이다. 평일 오전의 목욕탕엔 아이들이 없어 조용했다. 병원은 샤워를 하고 열탕에 들어갔다. 어허, 시원하다. 뜨거운 물을 어깨까지 담그니 굳은 근육도 풀리는 것 같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려니 조금 전에 찻길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차창에 비추었던 늑수그레은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시렁댔다. 참나,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병원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젊은 시절을 생각했다. 자수성가하여 시청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생활이 모범적이고 도덕심도 강했다.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털 빠진 독수리처럼 기름기 없는 모습이다. 바로 그때였다. 이번에는 머리가 노을한 젊은이가 샤워도 하지 않고 마른 몸 그대로 열탕에 들어왔다. 발도 씻지 않고 똥구멍도 씻지 않고 탕에 들어오다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병원은 고함을 지를 뻔하다가 꿀꺽 삼키고 말았다. 젊은이의 피둥피둥한 몸에는 용문신이 친친 감고 있었다. 더구나 그 용의 눈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또 가슴부터 배꼽 옆에까지 쭉 거진 흉터에는 수술 자국인지 폭력의 흔적인지는 몰라도 어떤 위약감이 느껴졌다. 젊은이가 탕에 텀벙 앉으니까 물이 확 넘쳐나갔다. 하지만 녀석은 금방 일어났다. 아이고 뜨거워라 젠장 젊은이는 혼잣말로 씹을 대더니 찬물 밸브를 확 열었다. 찬물은 억지로 참다가 우렁보가 터진 아이처럼 콸콸 쏟아졌다. 따끈따끈하던 열탕이 금세 온탕처럼 미지근해지고 말았다. 아니 젊은이 물이 뜨거우면 저쪽 온탕에 가지 왜 열탕을 식혀요? 병원은 용기를 내어 젊은이에게 한마디 했다. 뭐요? 이 목욕탕 할배가 전세냈소? 뭐 뭐라고? 할배? 전세? 병원은 더 참지 못하고 눈을 불아리며 나를 세웠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병원 쪽으로 오더니 눈에 힘을 딱 주었기 때문이다. 왜요? 물이 식어서 억울한가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병원은 더는 말을 못했다. 용문신의 눈이 노려보는 것 같아서 허기침을 두어 번 하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버렸다. 요새 할배들은 너무 금방지다 이 말이야, 젠장. 병원은 젊은이의 말 폭탄에도 아무런 댓글을 못했다.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참패였다. 아, 참.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리도 거칠까?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이 모양일까? 그러나 이런 말은 속에서만 맴돌았지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대신에 흰머리를 염색만 해도 10년은 젊어 보이겠다는 아내의 말이 생각났다. 젊은이가 샤워기 아래에서 면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면도를 다 마칠 동안 샤워기의 물을 그냥 틀어놓았다. 물을 보통 낭비하는 게 아니었다. 면도를 마친 젊은이가 한쪽 옆에 있는 소변기로 가서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병원은 얼른 가서 샤워기를 잠갔다. 그러자 젊은이가 돌아오더니 굵은 목소리로 따졌다. 할배, 남이 쓰고 있는 물을 왜 잠가요? 아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오줌 누고 있기에 물을 아껴야 하니까 흥, 할배가 목욕탕 주인이요? 왜 남이 쓰는 샤워기를 건드려 건방지게? 건방지다는 소리를 벌써 두 번째 하는 건방진 젊은이가 눈알 지켰댔다. 그리고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던지며 포악질을 시작했다. 이런 젠장! 물을 낚이라고? 목욕비 냈으면 물 쓸 권리가 있잖아? 젊은이가 떠들고 설치는 동안 다른 손님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은 말없이 한중탕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늘은 한중탕문도 무겁게 느껴졌다. 병우가 한숨을 푹 쉴 때 젊은이는 거기에까지 따라 들어왔다. 보시오, 할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요? 도대체 할배가 뭔데 물 아껴쓰라고 강요하냐 이 말이요, 젠장! 아니, 내 말은 쓰는 물은 쓰더라도 안 쓰는 물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글쎄, 이 물이 할배 물이요? 내가 낸 돈만큼 쓰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이 말이요, 젠장! 젊은이는 눈알 부럽던 채 젠장을 양념처럼 뿌리지만 병원은 용문신의 눈알 흘끔 그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한중탕에서 나올 때 병원은 울컥해지며 눈물까지 나올 뻔했다. 2. 병어가 탈의실 선풍기 앞에서 몸을 말리고 있을 때였다. 아이고, 송과장님, 목욕 오셨습니까? 거울에 비친 사람은 목욕탕 3층 헬스클럽의 정상철 코치였다. 아, 정코치, 오랜만이구만 40대 초반인 정코치는 옛 로마시대의 검토사처럼 웅장하고 당당한 체격이지만 보기와는 달리 싹싹하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다. 송과장님, 왜 요즘은 운동화를 안 오십니까?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쁘십니까? 5.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지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하잖아 병원은 정코치와 소소한 잡담을 하며 몸을 말리고 있었다. 이었고 젊은이가 나왔다. 용문신이 새겨진 몸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게 마치 용이 열을 뿜어내는 것 같다. 병원은 눈을 피하며 얼굴에 로션을 발랐다. 젊은이는 마른 수건을 석장이나 쓰면서 몸을 닦고 두 대의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 돌렸다. 잠시 후에는 병호가 쓰던 선풍기의 모가지도 제 쪽으로 돌려버렸다. 면봉을 집어올리니 두 개가 더 딸려 나와 통 옆에 떨어졌다. 줍지도 않는다. 아끼는 것도 없고 거침도 없는 폭군 같은 행동이었다. 젊은이가 몸을 다 말리고 로션을 바르기에 병호는 선풍기 두 대를 껐다. 할배, 또 왜 그래요? 남이 쓰는 선풍기를 왜 할배 마음대로 꺼요? 아니, 다 쓴 것 같아서 전기를 아끼자고. 병호는 우물쭈물 겨우 대답하고 젊은이는 신경질적으로 선풍기를 다시 켰다. 이 할배 진짜 웃기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자빠서 자든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 이 말이오, 젠장. 그때였다. 뭐라? 야, 이 자식아. 너 방금 뭐라 했어? 정코치의 말에는 힘이 있고 눈빛도 강렬했다. 젊은이가 할 말을 못 찾고 머뭇거릴 때 정코치가 또 일갈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연세 높은 어른께 무슨 말부리시 그따위야? 너 인마, 양아씨야? 정코치가 세차게 나가니 젊은이는 얌전했었다. 그 틈을 타서 병호가 말했다. 보시어 젊은 양반 물이나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목욕탕 운영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소? 원가가 올라가면 목욕비도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겠소? 병원은 옆에 정코치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환경이니 정책이니 뭐 그런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껴어야만 목욕비 인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요. 이번에는 정코치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과장님 요새 젊은 것들은 당최 아낄 줄을 모릅니다. 아끼면 째째하고 함부로 막 웃으면 멋지다고 생각하시오. 고생들을 안 해봐서 그럴 겁니다. 대가리 빈 것들. 말은 병호에게 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계속 젊은이를 향하고 있었다. 애들 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정코치에게 젊은이가 찍 소리 못하고 눌려버린 것이다. 젊은이는 말대가리 모양으로 끄덕 인사하고는 꽁지 빠지게 나가버렸대. 병호는 거실에서 TV를 켰다. 뉴스 시간이다. 마침 정오가 들어왔대. 늦둥이 정오는 제대하고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이다. 뉴스에서는 진보정당의 해산에 대한 보도와 논평이 이어지고 있었대. 하여튼 꼰대들이 문제야. 나라 다 망친다니까. 정오의 말에 병호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삼켜버렸대. 대법관들이 너무 늙었어. 완전 경로당이야. 경로당. 하지만 이 말에는 병호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대. 정오야. 너도 알겠지만 대법관이란 법과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노인들만 임명해요. 젊고 유능한 판사는 아무도 없어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여간 50세 이상은 다 물러나야 해요. 경로당 꼰대들이 진보의 삭을 다 죽이고 있으니 미래가 어찌 되겠어요? 그래도 정오야 세상일이란 경험과 경륜이 꼭 필요하잖아. 경험, 경륜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참신한 변화를 막지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거의 뻔한 방향으로 간다. 병호는 우리 젊었을 땐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다를 시작해서 가난과 고생의 이야기까지 길고 느리게 이었다. 험난한 시대를 극복하는 데는 파도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이 밑바탕이 되었고 파월 장병과 사오디 근로자들의 빗땀이 미끄름이었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은 역사의 훈장이다. 지금의 화려한 디지털도 실상 그 바탕은 아날로그에서 시작되었고 그 아날로그의 조역은 지금 너희가 꼰대라고 부르는 우리 장년층이다. 이라면서 싸운 우리가 경제와 민주화의 불을 피웠다. 그 결과는 세상이 놀라는 한강의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지금 우리 모두가 즐기고 있다라는 말까지 마치 연섭이라도 한 것처럼 줄줄 이어나갔다. 정원호 이런 말 들어보았어? 앉아있는 노인이 서있는 청년보다 더 멀리 본다는 말 그건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경험과 지혜도 좋아요. 하지만 멀리 보이는 길만 있어요? 바로 옆에도 길이 있지 않아요? 어째서 어른들은 캐캐 묵은 관록이나 나이로 이기려고 해요? 젊은 사람은 매사에 서툴고 지혜가 모자란다는 생각은 정말 심각한 고정관념이지요. 아들은 독재와 군사문화를 비판하고 기성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독한 칼날을 겨눈다. 세월호 친모를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배의 선정은 경험 많은 노장이었고 그 회사의 유병원 회장도 경륜이 화려한 노인이었다. 법회같은 관행과 부정으로 세상이 온통 썩었다. 독재가 아니었으면 경제발전도 더 빨랐을 것이다. 재벌만 살찌고 노동자는 헌신짝이 되었다 등등 뭐 이런 주장을 아들은 속사포처럼 쏘았다. 목소리와 말의 속도에 눌린 병우는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병우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나이 탓인지 아들과의 논쟁도 버겁다. 그래서 홍신은 생감이랑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깨어지지 않으려면 충돌을 피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모두가 말을 너무 잘해. 돼지 한 마리 놓고 한참 토론하면 황소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토론의 달인들이야. 하기야 우리는 사지선다형 교육이었고 지금 애들은 논술 교육을 받으니까 말을 잘 하겠지. 논술? 그거 논에서 술 먹은 거 아니지? 좋아. 발표자라고 똑똑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놈의 자식 아비한테 좀 져주면 안 되나? 서운한 생각이 가슴을 긁었대. 3. 병우는 기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찡그렸대. 뽀얀 담배 연기가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대. 그냥 나와버린 병우는 입구로 들어서는 김창일 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2월에 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는데 병우가 무척 존경하는 선배다. 형님 나가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왜? 바둑은 안 두고? 아이고 굴뚝입니다 굴뚝. 눈을 못 뜨겠어요. 박상무하고 골초패그리들 나간 후에 다시 와야지 원. 사람들도 참 흡연실 금연실 구분했으면 며칠이라도 실천해야지. 주인부도 규칙 어기고 벌금도 안 냈는데 뭐가 되겠어? 모레 회의 때 내가 한마디 할 거야. 기원 옆의 차집에 들어가서 보유차를 시킨 병우가 먼저 입을 열었대. 형님 나 어제 황당한 꼴을 당했어요. 하루에 세 번이나 힘없는 꼰대 취급을 당하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무슨 취급을 어떻게 당했기에 정신까지 없어? 김 교장이 차를 마시며 물었다. 병우는 폭주족 젊은이, 목욕탕 젊은이,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까지 대충 이야기했다. 딴에는 차분하게 시작했으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저도 모르게 흥분했다. 맞아, 자네 심정 이해하겠네. 나도 비슷한 일을 더러 겪었거든. 요새 젊은 것들은 왜 그리 거칠고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정말 큰일이야. 사실 기승세대의 잘못도 그지요. 청문회 할 때마다 후보자들의 한심한 꼴을 보세요. 본인과 아들의 병역 깊이는 왜 그렇게 많아요? 혼의 자식에 위장전입, 세금포탈, 부동산 투기, 논문 도둑질까지 더러운 짓이 얼마나 나와요? 마치 불법 백화점 같지요. 이러니까 애들이 꼰대들을 더 욕하지요. 그래, 그것도 맞아. 하지만 병역 깊이는 요즘 애들도 많이 하잖아. 연예인들 중에 생리를 뽑거나 외국으로 내빼는 녀석들도 있지. 멀쩡한 놈이 군대 안 가려고 이상한 진단서 만들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 이번에는 김 교장이 병우 차찬의 차를 따랐다. 어느 사회에나 특권의식이 있고 옛날에도 권력자들의 탈법이 많았지요. 이것은 세대차가 아니고 개인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회고발 기능이 강해서 많이 투명했었지요. 위선자와 비판자의 대립, 꼰대들과 애새끼들의 갈등, 어찌 보면 이런 요소가 세대교체의 원심력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우리 세대가 제일 과도기석이야. 수동타사기의 마지막과 전동타사기의 처음을 연결했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문지방이 우리야. 부모님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하지 않는 첫 세대야. 정말 파란 만장한 세대 아닌가? 김 교장은 시선을 창쪽으로 보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마수렴이 세월의 덮개를 보여주는 흔적 같았다. 형님, 우리집의 애들놈은 꼰대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해요. 흥, 물러나면 기둥이 약간 삐뚤어졌다고 빼버리면 그래, 지붕만 둥둥 떠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저희는 꼰대 안 되는가? 애들은 꼰대들이 창의와 혁신을 막는다고 비판해요. 병원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일려받치는 투로 말했다. 창의? 그거 요새 나오는 거 아니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과 장영실의 발명품들이 모두 창의였고 이순신의 거북선도 혁신이었어?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운동도 창의적인 도전이었지. 정조영과 박태순의 성공신화는 최고의 혁신 모델이었잖아. 그리고 기술과 경제발전이 모두 그 당시 꼰대들의 전리품이었지. 지금 내가 말한 내용들을 그분들이 청년 시절에 이루었나? 아니지. 청년 시절에는 공부했고 중장년이 되었어야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었어. 안 그런가? 김 교장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도 열정이 넘쳐보였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의 말은 언제나 논리 정연했다. 맞아요. 애들은 창의와 혁신이 요즘 갑자기 생겼거나 저거들의 전유물처럼 말하지만 기성세대에서 만든 바탕이 더 많지요. 요즘 스마트폰이 어쩌고 해도 그 뿌리는 모두 아날로그에서 시작된 거라고. 목마를 때 물떠먹던 헌바가지를 함부로 부수면 안 돼. 헌바가지는 그것대로의 쓰임새와 역할을 존중해야 해. 그런 노력이 창의와 혁신의 마중물이지. 지금 새로운 그릇이 생겼다고 옛날 바가지를 다 버리면 되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요즘 젊은 것들은 뭘 아끼는 게 없어요. 조금만 필요하면 카드로 덜렁 사고, 조금만 필요 없으면 멀쩡한 것도 마구 버려요. 애들이 너무 풍족하게 자라서 그래요. 병원은 어제 목욕탕 젊은이의 해폰 행동을 생각하며 애들의 낭비벽을 비판했다. 우리가 이면지 쓰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애들도 많아. 비닐봉지나 종이상자 수집하는 노인을 궁상스럽게 보면은 안 돼. 그건 절약과 저축의 실천이지. 만약에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풍요가 어디에서 나왔겠나? 한참 열 올려 이야기하다 보니 시장끼가 돌았대. 벽식에는 열두시 이십분을 가리킨다. 형님, 곰탕 먹으러 가십시다. 오늘은 제가 쏘는 날입니다. 3대째 영업하는 곰탕집에는 점심시간이 전쟁판이다. 오늘도 현관에는 손님들의 신발로 넘쳐난다. 거기서 병호가 나무 운동화를 약간 밟고 말았다. 에이씨, 나무 신발을 왜 밟아요? 재수없게? 마침 밖으로 나오던 신발 주인은 정오 또래로 보이는 젊은이였다. 아니,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니고 복잡해서 좀 실수한 걸 갖고 뭘 그리. 젊은이가 병호의 말을 자르며 팩 쏘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재수없게. 에이씨. 그때였다. 김교장이 버럭고 암을 실렸다. 이봐, 젊은이. 너무 지나치네. 어쩌다가 실수한 걸 갖고 부모 같은 어른에게 그 무슨 태도가 그래. 글쎄 실수했으니까 사과부터 해야지요. 아직 사과를 안 했잖아요. 진짜 재수없게. 젊은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눈을 똑바로 땄대. 그래요, 내가 실수했어. 미안합니다. 병호는 젊은이와 계속 입실험하는 게 남사스러워. 그냥 사과를 해버렸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이건 비싼 이틀이째니까요. 젊은이는 아무런 흠집도 없이 깨끗한 운동화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탁탁 털었다. 병호와 김교장은 곰탕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요즘 애새끼들 겁나요, 정말. 병호가 깍두기를 씹으며 짧은 푸념을 했다. 4. 오빠, 퇴근 후 쭈꾸미 어때? 전에 그 집. 6시 10분. 오케이? 최지수가 보낸 문자였다. 9급 공무원 3개월 차 지수는 정오보다 2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귀는 중이다. 쭈꾸미 4인분에 소주 한 병 주세요. 지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문했다. 왜 4인분이야? 오빠 많이 먹으라고. 정오는 싱것 웃으며 지수에게 술을 권했다. 지수는 완전히 칼퇴구나. 그럼 6시 땡 하면 사정없이 나오지. 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처음에는 좀 싫어했지만 요즘은 안 그래. 퇴근 시간 되어서 퇴근하는데 뭐가 틀린 거야? 지수는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구분하지만 정오는 그런 게 은근히 걱정되었다. 하지만 위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왜? 그들은 자기들 시간, 나는 4시간에 퇴근하면 되는 거지. 솔직히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일 많이 안 해. 근무 시간에 어영부영하다가 나중에 바쁜 척 하는 거야. 대충은 그래. 지수는 똑소리나게 처신한다. 업무는 교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불합리한 일로 손해볼 마음도 전혀 없다. 동장은 젊은 직원들이 자리에 앉은 채 인사하는 것을 싫어했다. 버릇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였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며 몇 번이나 훈계했다. 그래서 직원들은 동장이 들어오면 엉가주쯤 일어서는 척을 했다. 하지만 지수는 동장에게 일어서서 인사하기라는 업무 지침이 없다며 그냥 앉아서 인사했다. 대신에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민원인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되었다. 성원은 평소에 아버지에게 보수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다른 젊은이들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편이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자슨대화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함한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점도 적지 않게 인정한다. 성원은 아버지의 의견을 많이 인용하여 자기 생각을 지수에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달라. 과거에는 상사의 이사친도 옮겨주면서 휴일까지 충성했대. 하지만 지금은 전설같은 이야기지. 어떤 젊은이들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거나 구직문이 전화도 하잖아. 좀 더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떠나는 거지. 이익을 위한 선택권이 인간관계의 어리를 덮어버린 거야. 눈을 빛내면서 듣고 있던 지수가 어깨를 어석 올리며 말했다. 그건 당연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오빠도 단체 사진 볼 때 자기 얼굴을 맨 먼저 찾잖아. 아무리 친해도 친구 먼저 찾지 않고 아무리 존경해도 선생님을 먼저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누구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집단이 노조야. 그들은 제바 그릇을 키우려고 회사 추리를 계속 요구하잖아. 그러다가 결국 회사가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리지. 또 외국 기업은 한국의 강성 노조에 겁먹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럼 결국엔 뭐야? 자기 중심적으로 실컷 투쟁하다가 자기들 일자리만 줄어드는 거야. 또 정치권은 표를 계산해서 노조 눈치를 살펴야 하고. 노조는 단결력을 무기로 주먹을 흔들어대니 객관적 시점에서는 답답한 거라고. 큰 그릇 뺏기 경쟁하다가 끝내 깨뜨리는 꼴이네. 그런 것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니 안타깝지. 또 귀족 노조의 고통 분담을 기대한다는 것은 짝사랑에 가까운 사치병이라고 보아. 그들은 단순히 제 밥그릇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리 세수까지 하잖아. 썩을 놈들.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이쪽을 건너다보는 표정이 어딘가 불만스러워 보였다. 정호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빠도 이제 보니 완전 보수네. 갑의 관점에 쓰면 사물을 보는 것 같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노조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직장에 대한 충성심은 애초부터 없잖아. 그러다보니 이직률이 엄청 높고 말이야. 실력도 안되면서 눈은 높아서 여기저기 이력서만 내고 어지간한 곳은 외면해 버리지.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희망자는 잔뜩 물려.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자리라면 경쟁률이 장난 아니지. 약간 눈을 낮추면 일자리는 많은데 굳이 어려운 자리에 집착하는 거야. 그렇게 심한 병목 현상이 청년 실업의 큰 원인이 되잖아. 고용주들도 문제가 많지. 직원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해고하고 새로 뽑잖아.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만 늘리잖아. 이런 갑질 때문에 노사관계가 삭막해지고 경쟁과 선택이 복잡해지는 거야. 하여간 모두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야. 정원은 속이 답답하다면서 맥주를 시켰다. 그럼 어떡해 오빠. 시시한 직장은 자존심 상해서 싫다는데. 맞아. 그래서 꼰대들은 말하지. 애 새끼들이 배가 불려서 그렇다고 말이야. 적당히 세월 보내면 부모님 재산이 모자나 넘어오는 것을 알거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기 싫은 거야. 꼰대들이 젊은 시절에 개미처럼 이룬 살림을 애 새끼들은 배짱이처럼 까먹으면 되니까. 정오의 논리는 아버지의 생각을 많이 닮았다. 지순한 정오에게 안주를 권하면서 다른 생각을 말했다. 요즘 애들에게 또 다른 문제도 있어. 학교에서부터 끼리의식을 자극하며 무슨 동아리니 모둠이니 하며 평가르기에 열을 올리지. 그 과정에서 왕따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는 청소년 자살까지 이어지거든. 그렇게 진영 논리가 굳어지면 생각 자체가 박제화되는 거야. 내 편이면 틀려도 박수치고 저 편들은 맞아도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진보나 젊은이들은 정말 평가르기를 많이 하더라. 왜 객관적 판단을 안 하는지 몰라. 마당은 기울어져도 장군은 바로 치라고 어느 편이든 오르면 손들어주고 틀리면 비판해야지. 참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서 꼰대들은 애 새끼들에게 눈을 흘기는 거야. 지금은 컴퓨터를 잘 쓰는지 아닌지 카톡이나 유튜브를 잘하는지 아닌지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지 아닌지 따위로 세대 간의 평가르기가 이루어진다고. 정우는 지수를 만나면 보수가 되고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진보로 바뀌는 자신이 박쥐처럼 생각되어 피식 웃었다. 오. 병원은 원두커피를 두 잔 내려 아들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저께 겪었던 폭주족과 목욕탕 젊은이의 이야기를 했다. 또 곰탕집의 이태리 운동화 사건도 말했다.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젊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마세요. 개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 잔소리와 간섭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지. 그게 잡혀요? 괜히 아버지만 속상하고 봉변당하니까 그만두세요. 정우가 말렸지만 병원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야 아직도 지하출에서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젊은이가 있으니까 희망은 있어. 갈수록 그런 젊은이가 줄어드니까 문제지요. 그래 그건 맞아.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바르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차츰 늘어날 거야. 정우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병원은 모처럼 아들과 말이 통하는 게 흐뭇했다. 사실 요즘 애들의 행동은 어른들의 잘못이 커 부모가 사회가 그렇게 키웠거든. 어른들의 본보기가 안 좋았지요. 그래 맞아. 애가 어른을 키운 게 아니고 어른이 애를 키웠으니. 어른들도 반성이 필요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할 젊은이들도 많아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젊은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억지 소리하는 젊은이도 많아요. 그런 인간은 싸가지 없는 애새끼가 맞아요. 지금 진보의 주축인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60, 70년대 근대화 노력을 이해해야 하지. 그리고 그 이후의 민주화 노력을 바르게 알아야만 소위 꼰대라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 수 있어. 병원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들에게 쏟아내는 중이다. 물론 군사정권이 옳다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단 비부터 피하는 게 맞잖아. 그 당시엔 굶는 사람도 많았어. 배고픈 국민들에게 배를 채우는 게 가장 급했지. 어떤 사람은 박정희가 3만 명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3천만 명을 먹여 살렸다고 말했어. 그것도 고통받았던 3만 명 중에서 양심바른 사람이 한 말이야.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더 흘려야 해요. 지금은 보수 진영이 너무 세니까 불공평하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걸 꼭 말하고 싶구나. 박정희는 18년을 독재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도록 바탕을 모두 만들었어. 그는 이른바 개발 독재를 했지. 하지만 김일성은 49년 동안 독재했고 아들을 거쳐 손자까지 모두 70년 이상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 북한 모습을 봐 일부 특권층을 빼고는 완전히 거지 생활이잖아. 그들은 6.25를 일으켰고 600여 차례의 도발 만행을 저질렀어. 70년 동안에 무려 300만 명의 북한 인민을 처형했지. 급기야 형과 고모부까지도 죽이고. 하지만 아버지, 박정희도 반대파에게 엄청난 고통을. 내 말 더 들어봐. 진보 진영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의 인권 탄압과 거짓처럼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수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그 말이야. 진보 진영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다면 북한의 폭압 정치와 거짓골 경제에 대해서 비판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병원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공화당 독재와 노동당 독재의 결과를 보라고. 지금 남과 북의 차이를 보라고.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외국의 객관적인 평가를 살펴야 하는 거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평가 말이야. 묵묵히 듣고 있던 정오가 냉장고에 가더니 사과를 가져와서 깎기 시작했다. 우리가 북한보다 풍족한 건 인정해요. 그러나 인간이란 빵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와 정의가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지금 북한에 자유와 정의가 있니? 내가 지금 깎아서 부릴 사과 껍질. 북한 애들은 그런 것을 시장 바닥에서 주워 먹는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곳에 자유와 정의가 있니? 북한이 우리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거니? 아들의 침묵을 딛고 병우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은 평소에 공기가 좋은 걸 못 느끼며 살고 있어. 하지만 굴속에 갇혀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주사파나 종북파 애새끼들이 단 1년이라도 북한에서 살아보면 좋겠어. 희망자만 보내주면 되잖아. 오늘은 정오가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주장에 동의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6. 병우는 오전 10시에 기원으로 갔다. 오늘은 골초 회원이 오지 않아 담배 연기가 없었다. 병우는 김교상과 바둑을 두었는데 모처럼 이겼다. 그렇다면 병우가 얻어먹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병우가 돼지국밥을 샀다. 병우와 김교상의 내기 방식은 좀 독특하다. 아니, 그들은 내기 바둑이 아니고 친선바둑이라고 한다. 항상 이긴 사람이 장원주라는 이름으로 점심을 사기 때문이다. 이긴 사람은 이겨서 기분이 좋고 진 사람은 얻어먹어서 좋다. 만약에 진 사람이 산다면 패배주가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못 이겨서 서운한데 패배주까지 산다면 속상하니까 거꾸로 내기를 하는 것이다. 대신에 음식 선택은 사는 사람이 아니까 그것만은 승자의 권리다. 병우는 국밥을 먹으며 어제 아들과 나눈 대화를 죄다 불었다. 그래, 이제 자네 아들은 말이 좀 통하는군. 다행일세. 김교장이 종이컵의 커피를 마시며 정호를 지하했다. 형님,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앨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그건 어른들에게 해결책이 있지. 어른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잘 품어줘야 해.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어주니까 병아리가 어미를 따르잖아. 그것과 같은 이치야. 김교장은 적절한 예시를 잘 들어준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먼저 각성해야겠지요? 그렇지. 어른이 먼저 팔을 벌려야 애들이 안길 수 있어. 어른이 팔짱을 끼거나 등을 돌리면 애들이 안길 공간이 없거든. 그렇겠죠? 선거 때마다 어른들이 애들을 원수같이 취급하니 세대 간의 갈등이 자꾸 깊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들은 적군이 아니야.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른 아군이지. 철부지 조카들이고 덜 익은 제자들인데 구박만 하면 어쩌나? 안아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지. 하지만 불순한 어도를 갖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특히 정치 세력과 언론의 이간질이 제일 심하지요. 두 사람은 주거니 밖으니 말이 잘 통했대. 거의 같은 시각에 정호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지수를 만났대. 오빠, 나 좀 전에 엄마랑 한판 붙었어. 그게 뭔 소리야? 한판 붙다니? 엄마가 자꾸 내 옷을 간섭하잖아. 치마가 너무 짧고 블라우스도 목이 너무 패였다고 자꾸 잔소리를. 그 문제는 나도 엄마 말씀에 동의해. 사실 요즘 젊은 여자들의 노출 욕구가 얼마나 심하니? 정호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지순한 김셋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털썩 내렸다. 피! 오빠도 꼰대 냄새 펄펄 날리네? 아니 꼰대가 아니라 너의 몸을 다른 사람이 유심히 보는 거 사실 나도 싫더라고. 그래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 여자 본능이지? 야한 차림이 꼭 예쁜 건 아니지. 짧은 옷, 착 달라붙는 옷이 성추행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던데? 어른들은 자식의 안성과 품격을 위해서 그럴 거야. 어른들을 이해해야지.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코 세우는 것도 반대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반대하거든. 코, 그건 나도 반대했잖아. 괜히 수술 잘못하면 더 흉해. 부작용도 있고 말이야. 아니, 내 친구 수연이도 했는데 예쁘기만 했어. 그건 그 친구 이야기지. 꼭 친구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 게다가 넌 지금 이대로가 더 예뻐. 지수는 지금이 더 예쁘다는 정호의 말에 기분이 좀 풀렸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어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남의 어른까지 어렵다면 최소한 우리 집 어른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도 그 말에는 동의해. 사실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많기는 해. 지수의 동의에 탄력을 얻어 그런지 정호의 말에는 힘이 실렸대. 젊은이들이 자기 집 어른만 이해하고 존중해도 세상은 많이 좋아질 거야. 우리 아버지만 봐도 그래. 어릴 때부터 춥고 배고픔을 극복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더라고. 모진 세월을 살아오면서 고목처럼 늙으셨어.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존중해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얼마나 허탈하실까? 오빠가 고목이라 하니까 나무의 삶이 생각나네. 나무의 뿌리가 상처입으면 줄기와 잎이 시들고 결국엔 꽃도 죽잖아. 연쇄 반응이지. 지수가 정호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지. 우리가 꽃이라면 잎과 줄기와 뿌리에 감사해야지.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맞아. 사람들은 열매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잠깐. 오빠, 내가 퀴즈 한 문제 낼까? 뜬금없이 웬 퀴즈를? 있잖아. 아기가 엄마 몸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주먹을 꼭 쥐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음, 뭘까? 혹시 힘든 세상에 나오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외치는 걸까? 응애, 응애. 정호는 두 주먹을 자신의 볼에 대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악의 울음을 흉내내었다. 땡,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지수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음, 나중에 빈손으로 갈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맨주먹으로 등장한다는 의미?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엄마의 자국 내벽에 상처내지 않도록 조물주가 배려한 거래. 그건 우조의 섭리라고 했어. 와우, 지수 굉장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장차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겠지? 지수는 정호가 몰랐던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우쭈란 표정을 지었다. 맞네. 아기가 손가락을 펴고 나오면 엄마가 찔리니까. 그거 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효성이 있다는 말이군.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아이도 효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바로 유토피아일 거야. 정호는 지수와 함께 생각의 틀을 자꾸 키우면 싸가지 없는 애새끼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는 부모님께 참해를 깎아들였다. 싱글싱글 웃는 것까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행동이라 부모님이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치만 살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정호야 너 용돈 떨어졌니? 아니요 용돈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뭐가 그럼이에요? 그냥 효도 연습하는 건데요? 이야 연습이 이 정도면 진짜 효도할 때는 어떨까? 기대가 큰데?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맑고 높았다. 지수는 집에 와서 옷장을 정리했다. 짧은 치마와 핫팬츠, 배꼽티, 목이 많이 패인 블라우스까지 노출이 심한 옷을 꽤 많이 골라냈다. 이 옷은 수연이에게 주고 저 옷은 미라가 탐을 냈었지? 지수는 두 개의 종이 가방에 옷을 나눠 담으며 노래를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온 노래는 노래방에서 엄마가 불렀던 동백 아가씨였다.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말 못할 그 사연 지수는 뒷부분 가사를 잘 몰라 콧노래로 멜로디만 웅얼 그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이 노래를 배워서 엄마랑 노래방에 가야겠어. 엄마의 창곡이 또 뭐였지? 아, 맞아.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또 모르겠네? 인터넷 검색창에 동백 아가씨라고 찍는 지수의 눈은 빛났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